1. 3. 부모님 대포 하나씩 챙기고 다니잖아요? 준비하신 연장대회 바로 챙기시기 바라고요. 연장대회 꺼내시고 이 두 배우분들께서는 센터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주 사이 좋게 0 플러스 1으로 센터에 서주시고요. 그리고 두 분께서 자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면을 바라보고 이어서 이번에는 상수 한 번만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는 하수 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2층에 있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2층에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. 자 이제 욱진 배우님께서는 잠깐 제 쪽으로 나와주시고요. 자 우리 니엘 배우님의 애교차에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엘 배우님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애교예요. 그냥 가만히 서셔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포즈 있으시면 자유롭게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아직 시험 안 하신거죠? 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.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자 근데 우리 살아있는 애교 유나의 애교 우리 욱진 배우님의 애교차에 있는 거 빼앗을 수 없겠죠? 자 배우님도 한 3초 정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여워. 아 예 맞습니다. 이따가 부디 이따가 저녁 공무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욱진 배우님께 그때는 게임에서 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토타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두 분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스크린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GV타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예 유튜브 배우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두 분이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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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까지 아예 안 끝난 건가요? 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. 네 어 공연 잘 보셨나요? 네 정말 다행입니다. 대표님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시는 거 아니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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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두 분 민낭할 수 있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이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천천히 레스토로 가서 뮤직비디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GV를 진행해봤는데요. 네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조심히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GV의 진행을 맡게 된 뮤직비디오 박상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